으으! 떨어졌는데? 아... 강추새끼! 격쩨구나! 말렸어! 어? 진짜 해야지? 사과만 buy ya? 리드올킬릴 필링패드는 자극적인 스크럽 각질 제거가 아닌 고마쥬 필링타입으로 식물성 셀룰로우스가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한다 아하 대박! 으악! 으악! 여기 너무 떨어지는데? 으악! 단면 패드가 안의 유증패드로 부드러운 면으로는 각질을 줄이고 앞면 도트 엠구 면으로 한 번 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면 짜잔! 각질은 사라지고 아귀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진 피부 보이시죠? 데일리 각질 케어에는 역시 미르 올퀴 블랙 플립패드 물리 비염이 냉정되었다고 하니까 얼른 구매하라고!